30초, 그 다음에 20분 회복으로요. 우리 시작! 30초! 숨도 유지해. 유지해서 같이. 잘하네. 네, 입수 나왔어. 불려, 불려. 네 목 쪽은 저렴 지추도 저렴 지추도지만 근데 회복을 빨리 하는 게 주 목 쪽이라고 해야지. 회복을 빨리 해야 해. 그래서 엊그제 이렇게 인정을 해서 호흡을 빨리 잡고 잘 해야 되네. 하시는 거 한 게 1세트라. 이거는 일주일에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. 버틸에? 네, 됐습니다. 그만. 자, 회복을 누려. 자, 숙소. 돌려. 15초 지났어, 그만. 훈련은 그냥, 그렇지. 잘한다. 허벅지 써야 해, 허벅지 써. 자, 5초. 자, 계속 불려야 해가. 불려! 불려! 아, 어, 살 것 같다. 어? 어, 사는 거 같아요. 이게 근육이 되는지? 관절을 하신 거 아니지? 네, 근육이요. 아, 지금 살기기야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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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려, 그냥 아무 생각 없이. 불려, 지금 추진할 거야, 그만. 와, 이 길어? 아, 이 길어? 아. 불려. 잘하고 있어? 어, 어떻게 잘하고 있어? 잘하고 있다니까, 시선 남았어. 지금 초반에 굴대는 시선이 있잖아. 자, 7, 더 빨리! 자, 5, 4, 3, 2, 여기 끝났어. 아, 허벅지 없어진다. 아, 없어진다. 아, 없어진다. 아, 더 생겼어. 더 생겼어, 어떻게 하지 마. 모robi 좀 쉬u cos 소. 와, 10초 지났다. 이거 해야 넘을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제발 알 수 있어. 알았어. 아 5 진짜 5천만 해나요? 죽어라 해요 죽어라 look chose isso 느려진다 느려진다 늘려진다 자 Kancho야 가 빨리 vai 우리가 השettle 확인할수록 5 board Osuna b watا 물어 자 물어 물어 컨디셔링 컨디셔링이고요 하나는 허벅지 추진력을 얻기 위한 저항 달리기고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를 통한 푸드워크에요 그래서 저항 달리기 하고 푸드워크 한번 하고 저항 달리기 하고 푸드워크 한번 해서 한번 왔다 가는 게 1세트에서 10세트 지나가고 갈게요 다리를 끼는 거에요? 네 하는 운동이에요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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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2번 무릎 더 올려 다리가 아닌 게 중요해요 다섯씩 해야죠 1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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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올려 빨리 3스텝 무릎 더 올리고 무릎 더 올리고 무릎 스텝 스텝 정신이 집중 안하네 스텝이 중요하다고 빠른 게 아니라 빨리 다리 낮추고 오른쪽 오른쪽 다리 낮추고 빨리 다리 낮춰 자세 안 낮춰 자세 낮추라고 다리 여기 앉아 여기 쉬는 게 어딨어? 다리 빨리 빨리 짐밖에 없었어 이거 해야 되냐고 나중에 컨디션이 높게 하려고 다리 빨리 2스텝 바깥발 바깥발 안쪽으로 그렇지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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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춰 다리 낮추고 다리 낮춰 다리 낮춰 다리 낮춰 다리 낮추라고 다리 두 공 Fu 다리 Num 사나 빨리 빨리 많이 썼어 빨리 빨리 많이 썼어 이리 가야 돼 죽어 더욱더 더욱더 아 물이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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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올려 무릎 말이 안 들어 오늘 다리 올려 무릎 들어 마지막으로 밀어 마지막으로 밀어 마지막으로 밀어 밀어 자 자자 낮추고 마지막으로 밀어 팔 안굴려 팔 아 그거 봐 빠졌어? 아 아 빠졌어? 아 아 아 아 비슷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아 아 아 useful のは , 잘 per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